질문과 토론회 과학 오늘 첫 번째 패널토이 주제는 바로 우주 최대 미스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수학계의 최대 난제라고 하면 리만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오스 재단에서 수학을 주제로 했던 강연 시리즈에서 리만가설을 연구하시는 기하서 교수님 강연이 저희 생중계 최고 조회수를 사실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천문학계의 최고 난제는 과연 무엇인지 최고 미스터리는 무엇인지인데 어떤가요? 박정호 교수님. 천문학계 최대 미스터리라고는 아마 각 분야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실 거고요. 우주룸 분야에서는 단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은 같은데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그 어원은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천문학자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측한 자료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암흑 물질은 처음에는 제가 대학원생 때만 하더라도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질량 실종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은하들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또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흩어지지 않고 붙잡혀 있는 걸로 봐서 중력을 만드는 굉장히 많은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천문학자들이 발견하는 별이나 기체들을 다 대봐도 그 질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다. 이렇게 해서 질량 실종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보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즉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략을 바꾸어서 암흑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 연구비를 달라. 이렇게 된 거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뭔가 찾아야 될 게 있고 굉장히 찾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암흑이냐.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즉 천문학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잘 찾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는 것이 더 최근에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중력 장하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처음에 올라가는 속도는 높다가 올라갈수록 점점 중력에 의해서 느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던졌는데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즉 우주를 더 빨리 팽창 속도를 빨리 만드는 가속 팽창이라고 불러요. 가속 팽창을 하는 특성을 가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뭔가 찾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원래는 학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도입하는데 이런 것을 미국 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빨 요정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애들이 이제 이빨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이빨을 머리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은 아침에 이빨이 사라지고 돈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애들 입장에서 부모가 설명할 때는 이빨 요정이 와서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빨을 가져가고 돈을 넣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애들 입장에서는 이빨이 없어진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이빨 요정이라는 새로운 어떤 요소를 만들던 가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함이 없으면 좋은데 우주론을 하다 보니까 지난 100년 사이에 관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꼭 필요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구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강연 중에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마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에 한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간 한 시간이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은 살아온 동안에 가장 느리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셨으니까 걱정도 되는데요. 암흑물질은 발전 처음 인지가 된 게 1930년대니까 벌써 90년 가까이 됐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암흑물질의 정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인지 그 정체는 아직도 밝히지 못했지만 그 성질은 굉장히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면에 암흑에너지는 현재 그 성질이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천문학계에 투자되고 있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일러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암흑물질은 워낙 우주를 설명하는데 많이 필요하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암흑물질을 포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별하고 구름의 진량만을 가지고는 이 자전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거든요. 뭔가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은하단 안에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역시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주의 초기에 밀도요동이 있었을 때 그 밀도요동이 점점 더 무거운 요동으로 됐다가 나중에 천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 속도가 우주의 대충 봤을 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주가 지금보다 천 배 작았을 때는 현재에 있는 우주의 밀도요동은 천 분의 일 작았겠죠. 그리고 온도도 천 분의 일, 온도는 더 작으니까 천 배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도요동을 재보면 천 분의 일의 요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만 분의 일의 요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요동이 굉장히 빨리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보다 천 분의 일 작았을 때 우주에 있는 밀도요동은 십만 분의 일이었다가 우주가 천 배 커지는 사이에 천 배가 커진 게 아니라 십만 배가 커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암흑 물질을 집어넣으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양성자, 중성자로 된 물질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균일하게 있었지만 암흑 물질은 이미 그때 상당히 자라 있었기 때문에 암흑 물질은 천 배만 커도 현재의 천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암흑 물질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은 저희 우주론 하는 사람한테는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체를 빨리 이제 알아내는 게 목적이고 암흑 에너지는 일단 그 성질이라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측정하려면 우주가 최근에 어떻게 팽창해왔는지 그 팽창 역사를 재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보면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가 왜 필요했구나는 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대중들 입장에서 물질이라고 보면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주기율 표상의 원소로 구성된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런 물질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요? 원래 암흑 물질을 찾으려고 할 때는 사실 행성, 목성이나 토성 이런 것들이 별과 상관없이 우주 공간에 있으면 전문학자들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블랙홀같이 빛을 내지 않는 전체가 우주의 은한에 많이 있다면 그런 질량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전문학자들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력 렌즈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덩어리져서 아주 작은 형태로 질량이 덩어리진 것들은 거의 없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전혀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소립자, 입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우주의 은하라든가 별이 빠른 시간 내에 생성되는 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핵자들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또는 힘을 매개하는 빛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입자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걸 직접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연구팀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최고 미스터리로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꼽아주셨는데요. 하나 정도 더 꼽는다면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천문학 전체로서는 지금 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또는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행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천문학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면 교수님께서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건조하게 생각하면 확률을 생각해 보면 우주에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의 개수가 한 천억 개 정도 되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470억 광년 내에 들어있는 은하의 숫자가 천억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에 22성 개의 별이 있으면 거기에 주변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구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또는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첨체물리학이었던 미스터리 혹은 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천문학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천문학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 우리 한국 천문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천문학은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를 찾아야 되고 이 천체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망원경과 굉장히 민감한 최첨단 기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재원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망원경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박장훈 선생님이 하시는 우주론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천문학 이런 것들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장훈 선생님.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천문학 수준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천문학 커뮤니티 전체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한국 분야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천문학자의 인원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박명구 선생님 말씀대로 거대 장비의 부족 때문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 연구가 좀 미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4m, 6m, 8m 망원경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 25m 망원경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비의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는 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천문학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가 왕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천문학 부서가 2천 년 이상 동안 기간에 쭉 우주를 관측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 1,400년 되고 서양은 불과 3,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근세에 와가지고 그런 오랜 천문학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을 전승하는 데 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세계의 천문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의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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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